저는 전기차는 좋게 봐요. 계속 좋게 봐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전기차를 탄다고 하니까 기술자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전히 시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올해 전기차 시장 전망이랑 2차전지 장르 뜨거웠죠. 요즘에 이제 정말 많이 잠잠해졌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기차랑 2차전지 시장은 조금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주식의 시장 흐름은 두 개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전기차는 좋게 봐요. 계속 좋게 봐요. 왜냐하면 미래에는 전기차를 탄다고 하니까 기술자들이. 그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그 기술력보다는 그 앞단에 있는 기술력도 있고 브랜드도 있는 회사들 중에서 브랜드가 있는 자동차 회사인데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지? 라고 찾아본다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온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 상당히 전기차 잘 만들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원래는 이 탑10 정도에 들던 회사인데 전기차 기준으로 하면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도요다, 혼다 이런 회사들은 하이브리드라고 그러죠? 전기랑 가솔린이랑 같이 가는 거? 이거에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취해 있어가지고 현대차는 거기까지는 기술 개발을 못해서 하이브리드 시장을 아예 놓친 거고. 근데 절치부심해서 하이브리드가 끝나면 아예 전기차로 갈 거야. 전기차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브랜드를 가진 제조사, 자동차 제조사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전히 시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부품 회사를 눈여겨보거나 그 부품 회사가 자동차 제조 회사보다 이익률이 높은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기술력을 이만큼 공부해야 되고 근데 수익이 조금 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좋게 보신다면 완성차 업체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그게 저는 올해 반전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러고 나면 조금 쉬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보면. 미국 사람들이 전기차를 많이 사줘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비싸잖아요. 보조금도 별로 안 나와. 줄이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가면서 전기차가 뭐 별 거야? 내연기관이랑 똑같네? 또는 얘네 더 별로네? 라고 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다시 사실 얘네 가솔린, 얘네 전기차? 근데 전기차 만드는 놈들이 또 득세할 시기에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닐 것 같지만 이 완성차들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해놓고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사게 되면 또 내년 말이나 후년 정도에는 기회가 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엔터 쪽도 여쭤보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대표님이 SM 예전에 사서 큰돔 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하이브, SM, JF, YG가 이제 4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엣터가 언젠간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무너진 것 같다는 느낌을 들어요. 케이팝은 저세계가 여전히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누군가는 픽아웃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어떻게 보시는지? 저도 픽아웃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고요. 이게 주식쟁이들 용어로 말하면 성장의 기울기거든요. 여전히 케이팝 인기 많을 겁니다. 제가 해외에 안 나가봐서 모르겠지만 인기 많을 거고 앞으로도 잘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작년, 재작년의 성장률을 더 높일 거냐 아니면 성장률을 조금 꺾어지면서 성장을 하긴 하지만 좀 둔화될 거냐라고 보면 저는 후자일 것 같고요. 주식 시장은 성장을 지속한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 가차 없어요. 특히나 성장주로 이렇게 이름 나 있던 업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밸류에이션을 떨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얘네 이익이 여전히 잘 내고 앨범 잘 팔고 하는데 왜 이러지? 하지만 그게 약간 속성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앨범 판매만 봤을 때예요. 이 앨범이 요새는 웬만한 아까 4대장 이런 회사들이 아이돌이 내잖아요? 그럼 100만 장 그냥 넘어가요. 왜 이렇게 많이 팔리냐면 그렇게 팬이 많은 게 아니고 한 명의 팬당 10장, 100장씩 사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이 사냐? 거기에 포토카드도 들어있고 팬미팅권도 들어있고 하니까 거기에도 또 하나는 그걸 사고 간 다음에 나머지 싹 다 버린다고 하죠. 버린대요.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쌓아 놓으면 그리고 그렇게 많이 사서 우리 오빠들, 우리 누나들을 도와주는 거야. 카카오페이로 보내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근데 K-POP이 이제 전세계화 됐잖아요. 글로벌화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 중국, 동남아의 이런 열성적인 팬이 아니라 미국이나 남미나 유럽 팬들을 사로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BTS 여전히 세계에서 인기 있죠. 블랙핑 인기 있죠. 근데 미국, 유럽 사람들이 중국, 동남아, 한국 사람들처럼 얘네랑 나 팬미팅권 하기 위해서 앨범을 100장 사야지? 라고 생각할까? 아니면 그냥 나는 스포티파이랑 유튜브 뮤지에서 듣고 좋아하고 댓글 달고 끝날까? 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좀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팬덤이 커지겠지만 이 팬덤의 집중도, 화력 이런 것들이 좀 감수할 수 있고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좀 주력해서 보셔야 될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하이브의 대표 아이돌 BTS가 지금 다 군다 갔잖아요. 곧 있으면 이제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곧 오죠. 글쎄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그렇죠. 제일 먼저 간 뭐 진인가요? 뭐 그런 친구는 이제 돌아올 때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게 다 돌아와야 됩니다. 다 돌아와서 완전체가 되고 그러고 나서 앨범 내고 콘서트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 다음 해나 그 다음 분기쯤에 하이브의 실적으로 잡힐 거잖아요. 그때 엄청난 실적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어? BTS가 갔다 왔는데 여전히 인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배분율 있잖아요. 하이브랑 BTS가 배분율이 몇 대 몇인지 저는 모르지만 그 배분율이 지금 입장에서 옛날보다 BTS가 배분율이 더 높아질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하이브랑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BTS 멤버들이 방시혁 의장을 그냥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이브 너네 기획사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 기획력이 정말 중요해라고 바로 인정해주는 바로미터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브건 YG건 SM이건 어떤 아이돌을 내더라도 또다시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리미엄 요소가 생길 것이고 그 전까지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저는 조심하는 게 낫다. 최근에 게임 섹터는요? 게임주 요즘에 크래프터는 조금 꿈틀꿈틀하던데 네 근데 나머지는 사실 그렇게 안 좋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선되기가 아주 쉽진 않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게임을 하던 친구들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졌어요. 유튜브도 봐야지, 넷플릭스도 봐야지, 인스타그램 보내야지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의 여유 시간에 할 게 예전에는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 외에는 뭐 할 게 별로 없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나의 손과 귀, 눈을 집중시키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많이 생겨서 예를 들자면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변경되면서 큰 변화가 한 번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뭔가 VR로 바뀐다든지 이런 식의 폼팩터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게임 회사들이 예전처럼 낼 때마다 그냥 대박 치고 하는 케이스는 조금 지나가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의 주가들이 다 너무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씩 탐방을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새로운 거 뭐 준비하는 게 있나? 맨날 예전에는 리니지 M 베끼기에 바빴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뭔가 새로운 게임류, 새로운 폼팩터를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달라질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온라인 카지노를 한다든지 VR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회사들은 조금 지켜보면 너무 눌려있기 때문에 튈 수 있는 가능성도 게임은 언제든지 흥행산업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엔터보다는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대표님이 전문 영역 중 하나죠. 시금료. 특히 같이 투자하신 분들이 시금료는 전문 영역 중 하나로 다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숫자가 잡히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거의 없고요. 시금료가 일부 저희 K-푸드라고 해서 수출 막 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면 저는 투자 매력도가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진다고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근데 시금료 같은 경우는 되게 방어적인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뭔가 사람들이 지갑이 두툼해진다 하더라도 시금료는 먹던 대로 먹을 확률이 높고 다른 거 안 썼던 걸 살 확률이 높으니까 주가가 반등한다고 했을 때는 시금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회사들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시금료든 의류든 뭐 대부분의 투자 종목들이 사실은 실생활에 또 관련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남들이 많이 입고 먹는 제품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실생활에서 찾으라고 옛날에 피터 린치도 얘기를 했었고 대표님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노력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반에 한 50명인데 그중에 두 명이 쓰네 열 명이 쓰네 수명이 쓰네 뭐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완전 또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숫자로 바꿀까요? 근데 그게 또 생각해보면 또 되게 쉬운 건데 저랑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일을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라고 보면은 이런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반에 한 명 쓰네 두 명 쓰네 여기서 끝나면 이제 안 되고 그걸 한 명? 몇 개지? 그러면 얼마지? 그럼 이거를 구매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지? 이걸 하다 보면 습관되고 훈련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음식점 가서 항상 고민해보세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남이 돈 버는 거 그냥 못 보내거든요. 아씨 나도 저거 한번 해볼까? 탕후로 요새 인기라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식당 가면 뭐 이제 자석이랑 회전율이랑 가격 계산해서 대충 얼마 벌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마진율도 계산해야 되겠죠. 저거 원가 인터넷 쳐보니까 과일 얼마 들어가네? 알바비 얼마 줘야 되겠네? 임차를 얼마 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를 매번 하다 보면 약간 그게 습관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누구나 숫자로 바꾸는 게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상장 주식은 그냥 큰 기업들을 보통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재무제표 어떻게 읽지? 막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탕후루 가게 찾을 거야. 나는 카페 차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굵직굵직하게 계산하는 습관. 근데 그 습관을 드리려면 결과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내가 아는 거.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는 제품에 투자를 해야 되지. 그것도 모르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은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게 아까 시급력 말씀도 하셨지만 비즈니스 모델이 간단한 거. 제품이 막 여러 개면은 이거 다 하나하나 어떻게 계산해? 뭐 롯데칠성이다. 그러면은 뭐 사이다도 있죠. 콜라도 있죠. 뭐 소주도 있죠. 맥주도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 그래? 신라면 하나만 해도 어떻게 될까? 뭐 삼양라면? 대부분 불닭볶음면이니까? 불닭볶음면 뭐 600원 곱하기 몇 개지? 이렇게 계산하면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품이 간단한 거. 이런 것부터 시작해보다 보면 습관이 잡힐 것 같아요. 그렇게 습관 잡을 때도 대신 그 회사에서 매출의 비중이 되게 높은 걸 위주로 잡는 게 훨씬 중요한 거겠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면 반도체를 위주로. 그럼요. 가장 쉬운 건 제품이 하나인 거. 예를 들면 우리나라 회사 중에 골프존이라는 회사 있어요. 여러분들 스크린 골프 많이 칠 건데 그 회사의 매출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골프존에 여러분들 골프 방에 가는 기계 파는 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번 라운드 할 때마다 얼마씩 받아가거든요. 골프존이. 그렇게 받는 서비스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어? 계산하기 되게 쉽네. 전국에 골프 방에 몇 개 있지? 그다음에 그 골프 방이 몇 년에 한 번씩 신제품으로 교환을 하지? 그러면 매출이 딱 장비 매출이 계산되겠죠? 그다음에 어?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골프 방에 몇 번 라운드를 뛰지? 거기 곱하기 한 번당 2천 원 받는다고? 하면 그냥 엑셀 몇 탱 갈 필요도 없어요. 한 4, 5 탱 안으로 이 회사의 매출액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건 골프존이 왼창에 나왔으니까 많은 분도 요즘 골프 좋아하니까요. 그럼 골프존의 매출과 주가는 앞으로 더 좋아지는 건가요? 왜냐하면 골프를 저는 월추 치는 사람들도 이미 다 치고 있기 때문에 숫자가 더 증가하는 데서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는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 회사는 여전히 돈을 잘 법니다. 이 골프를 치던 분들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연습을 가고 싶은데 필드에 나갈 수 없을 때는 골프방 가는 거예요. 근데 꾸준히 돈을 버는 거랑 돈을 더 많이 버는 거랑 다르거든요. 우리가 장사를 해가지고 어디다 가게를 하나 내려고 하더라도 꾸준히 버는 것도 좋지만 매달 매달 잘 버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골프방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는 주가의 팩터를 보자면 수출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골프방을 많이 가는데 중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안 갈까? 만약에 간다면 그러면 대박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대박 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골프존을 볼 때는 수출을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보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수출이 잘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해외에도 이렇게 스크롤 골프방을 많이 쳐요? 잘 안 치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는 잘 모르는데 해외에는 땅이 넓어서 그렇죠. 골프값도 싸고 약간 문화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술 한 잔 하면 어디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어디 들어가서 방문화가 많은데 외국 사람들은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그냥 운동을 할 거야. 아니면 수다를 떨 거야. 그럼 수다를 떨 거면 굳이 그렇게 하냐? 이런 게 있어서 아직까지는 문화가 안 되고 있는데 너무 TMI이긴 하지만 미국 사람들도 타이거 우즈하고 로리 맥길로이를 지금 위시해가지고 스크린 골프 대회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흥행을 하면 그 지역도 바뀔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거시경제 지표 거의 안 본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어디 가서도 거시경제나 관련된 건 물어보면 간혹 대답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냥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대단히 잘 알거나 대단히 관심이 있어서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으면 김 작가님이 물어보시니까 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는 안 합니다. 200만 채널에 와서는 안 합니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시경제 지표 정말 전혀 참고 안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보는 게 있다면 아니면 뭘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보는 건지 봅니다. 아예 안 보진 않아요. 근데 비율로 생각하면 한 9.5 대 0.5 제가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공부하는 시간이 9.5라면 한 0.5? 1도 안 되는 비중이고요. 어떤 걸 그럼 주로 보냐라고 하면 제가 관심 있는 건 금리 일단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으면요. 주식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게 이자인데 뭐하러 불안정한 주식이 늡니까? 그래서 금리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지표점은 환율.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좌우해요. 이게 외국인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말에 익숙하다 보니까 한국 주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인물들이야. 이걸 샀다 이걸 팔았다 할 뿐이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벗어나지 않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한국 할까? 일본 할까? 중국 할까? 근데 예를 들면 중국에서 빼가지고 여기서 한국으로 많이 온대요. 그러면 큰 돈들이 온단 말이죠. 그리고 없던 돈이 오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볼 땐 한국 주식시장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원화로 결국 사야 되잖아요. 근데 원화가 높이 평가되어 있다? 그럼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지금 같을 때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사기 너무 좋은 거죠. 주가 오르면 땡큐, 환율 떨어져서 원화 같이 오르면 떼댕큐. 그래서 환율도 저는 보고요. 오히려 이제 경제가 위험하되 외환 모의고가 떨어졌되 경상 수준이 적자래 해가지고 환율 막 오르고 원화 같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는 오히려 이제 한국 주식시장 좀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올해 은행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코인 뭐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죠. 이것도 빌드업이었군요. 네. 어떤 자산을 사야 하는 건가요?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주식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이유로 한국 주식이 저는 가장 좋다. 지금 한국 주식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시장은 짱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작년 얘기고요. 재작년 또 2021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1등했던 때도 있거든요. 일본도 30년간 안 했다가 작년에 1등 했잖아요. 돌고 도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 상당히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채권도 나쁘지 않다.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고 도는다는 얘기해 주셔서 근데 아까 전에 또 말씀해 주신 건 미국의 빅테크들은 올해 또 좋을 거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10년은 계속 갈 거라고 얘기하셨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돌고 도니까 한국 주식이 좋을 때도 미국 주식이 좋을 때도 있겠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쭉 가져간다는 조건 안에서는 지수를 산다면 그냥 미국을 계속 사는 게 한국보다는 나을까요? 그 기간이 만약에 3년 이상 본다? 3년 이상. 그러면 저는 미국 ETF가 좋은 것 같고요. ETF를 사실 때 여러분들이 국가를 찍어서 사는 경우가 꽤 있으신데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환율 있잖아요. 환율이 미국 달러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지금 환율이 1,300원 이렇게 되잖아요. 김 작가님이랑 제가 어릴 때 700원 기억나시죠? 어렸었죠. 계속 올라왔어요. 환율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원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계속 강세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원화가 약세가 많이 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저희 회사 글로벌 투자를 하니까 대부분 달러화 대비 약세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통화를 사놨는데 ETF가 조금 오른 줄 알았는데 환이 떨어졌어. 그 나라 환이. 그러면 원화로 바꿨을 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ETF를 모아간다? 장기로 투자한다라고 하는 투자자의 속성은 나는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하지만 예금보다는 조금 높은 수익을 하고 싶어. 그리고 마음 편하고 싶어잖아요. 그럴 때는 미국 선진국이 환율도 그렇고요. ETF로는 더 적합하다고 봅니다. 나스닥 사나요? S&P 사나요? 저는 S&P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스닥 같은 경우는 너무 테크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제프 베조스 인터뷰 보잖아요. 제프 베조스 아마존. IT 버블 직후에 IT 버블 꺼질 때 아마존이 100분의 1 토막 났거든요. 맞아. 맞아. 갔어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올랐어요. 다시 올라서 지금은 더 그때 이후로 10배 이상 올랐을 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돈을 예를 들면 천만 원 넣어놨다. 근데 이게 10만 원 됐다 쳐봐요. 그러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S&P 500이 조금 더 나아 보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기로 봤을 때 3년 이상 내가 하나의 자산만 해야 된다. 나 군대 가야 된다. 나 지금 신경 쓸 열흘 없다. 이런 정도 하시는 분들은 미국 ETF를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024년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랑 개인 투자자분들 좀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대응해야 했지만 한번 조언 주신다면요. 조금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돌고 돈다는 얘기 많이 드렸고요. 근데 제 입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잘 기억날 거예요. 코로나 때 주식 아무도 하지 말라고 했다가 주가 엄청나게 오르고 그러고 나서 언택트 막 하려고 했다가 엄청 떨어지고 레이달료 따라갔다가 캐시도 따라갔다가 또 깨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투자관이 없으면 자꾸 기웃기웃 거리게 되고 계속 딴 사람 신경만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투자관을 정립하는 시기까지는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관이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이 현재 없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뜨겁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시장이나 중국 주식시장에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유가 있게 오른 미국의 AI라든지 일본의 이런 디지털 전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1, 2년 테마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까지 말씀드리고 미국 주식이나 일부 AI를 투자 안 하신 분 작년에 2차전지 투자 안 하신 분은 어려웠던 장인 것 같아요. 작년 10월부터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좋아질 때가 곧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또 이렇게 김현준이 건방 떠는 그 시기까지 기다려 보시고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는 이제 대표님과 대표님이신과 사요마요 요청해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봤는데요. 풀으려고 보니까 대표님이 이제 곧 다른 나라로 가신다면서요. 다른 나라로 가시고 이 책을 출강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저는 이제 해외 주식을 계속 해보다 보니까 국내 투자랑 해외 투자가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한국말 쓰고 한국에만 있다 보니까 해외 주식 발굴을 좀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해외로 가서 주식을 발굴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는 중에 있고요. 이 사요마요를 출간하게 된 계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투자자가 성장하는 과정이 쭉 있단 말이죠. 그 과정 중에서 항상 옆에 있는 과외 선생님처럼 근데 저한테 댓글로 막 물어보면 제가 김작가티비 댓글 다 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옆에 한 권 껴놓고 내가 초심자였어? 내가 중급자였어? 할 때마다 제가 실수했던 거 내가 이거 참 궁금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권 꼭 구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과외 선생님으로 기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 책 사실 다 읽지는 못했고 한 반 좀 넘게 읽었는데 되게 쉽게 쓰셨더라고요. 재미있게. 약간 대화하듯이. 맞습니다. 대화하듯이 있어서 우리가 사실 주식투자책이 좋고 싫고 떠나서 이게 뭐 다 봐야지 이 책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투자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10페이지를 넘기다 보니까 아 너무 어렵네? 약간 이제 장식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을 좀 보시면 그래도 끝까지 읽는 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 감사합니다. 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대표님 미국 갔다가 오시면 촬영하는 건가요? 아 아니 근데 제가 미국에 계속 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김 작가님이 부르면 올 겁니다. 비행기 편은 안 보내드리고 알겠습니다. 각 스스로 알아서 오시고요. 다음번에 또 미국 갔다가 돌아온 대표님과 조금씩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났는 토님은 김현주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